아 이번에 그러면 박상철 히트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박상철 노래 중에서? 네? 황진이요? 아 무조건 같이 한번 달릴게요 그러면 황진이, 좌우가 무조건 뭐 나팔박씨랑 함께 같이 한번 달리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갑니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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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시고, 천재시고, 떠는 거니까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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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관계있다, 너를 두고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올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이롭히고, 오진 날 내도 끼고, 네가 울겠는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흙수원을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높아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진이! 홍진이! 이 날을 위해 くな guy about, customer use on you born via 돌아가면 다 황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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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무조건 무조건이야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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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필요할 듯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올게 낮에도 좋아 맘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올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다같이 갑니다 성수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를 바지로 우리의 사랑은 태평양을 공동 태평양을 공동 태평양을 공동 인도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살아요 당신이 푸름변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계속한다 차옥아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을 차옥 차옥 차옥이었어요 그 사람 어깨에 날개가 있어 멀리멀리받아 갔어요 차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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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뭘 잊은 사람 차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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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깨 위에 백계가 없었는데 찾아옥간다 내 차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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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쁘고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건 지금 시작할때와는 다르게 북천분취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경찰 측 추산 만여 명, 우리 MBC 추산 2만여 명의 우리 삶주 시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